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우리 마음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제가 몇 번 읽은지 잘 모르겠지만 수백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정말 보여져서 어떻게 이런 글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므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던 네가 나아가고자 하느냐 병자한테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세 너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이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죄송합니다 너들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가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피파하게 된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실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동으로 삼으십니다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사복음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가진 마음의 세계와 이런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와 더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단 대부분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이겨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끌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보통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하고 전혀 다른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교통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서울 왔다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안 가보는 거 거의 보기 더물 정도인데 옛날에는 교통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서울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 시골 사는 한 서울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전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어든지 말만드는 서울로 갔습니다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침을 샀다 요즘은 담보침이 많아서 서울 장가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구미에서 기차를 타고 여덟 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에 딱 도착했을 때 저녁때가 돼서 캄캄했어요 서울역에 나가니까 전차가 신을 다니는데 전차 그 위에 선두 건데 불이 팍팍팍 튀는데 희한한 걸 봤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서울에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전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서울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서울에 별별 이야기가 있죠 처음에 전등을 보고 저기 어떤 사람 보고 전등을 보고 저기 너무 좋아 여간밭에 그거랑 딱 떼가 왔답니다 왜 그러냐 여간집에 처음에 저녁을 밥상을 딱 떠니까 술을 딱 떠니까 불이 푹 뜯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그걸 딱 끊어가지고 이제 마당에 빨래 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딱 끊어 놓고 이제 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마누라 저녁 상 가져와 그래서 젓가락 들었는데 불이 안 오는 겁니다 아 서울 전기가 시골이라서 부끄러워서 못한다 이제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에 있는데 지금이야 너무 환경이 좋고 언론이 좋고 다 아는데 서울인데 서울이죠 옛날 시골상 서울을 많이 동경하죠 우리는 서울 갔다 온 사람 말고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을 만나면 차원이 더 다르겠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하고 내 얘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만들고 아 그러냐 하는 것하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테스타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거기 이제 그 천사가 한 번씩만 막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데 거기 먼저 들어간 자는 무선 병에 다 낳게 된다 참 재미있는 것은 천사는 천사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물에 빨리 들어갔다고 해서 그 올림픽 상주들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기 때문에 잘 빨리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갔을 때 예예 그게 못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만 몸만 쳐다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38년 후에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깜짝 놀랍니다 오 저 사람 어제 못 걸었는데 걸어가네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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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들의 시야를 예수님을 몸만 쳐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것은 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치십시오 그게 다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 천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제에 가는 사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연못을 향해서 쳐다보니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고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거의 못 가게 가봤는데 물이 동하는 것을 봐 자기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상금 어제 병자가 한 이야기 있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한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물이 동하는 것을 봐도 누가 넣어주지 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병이 나를 감아서 전혀 없는 거죠 연못가에 서서 앉아 기다려도 물이 다 잠잘 때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을 봐도 들어갈 동안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물이 떨어진 곳에서 환경할 때 손을 대미고 누워서 손을 벌리면 통전하지 구해서 빵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 다 방법이 있었고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느냐 하면 그 38년 전혀 방법이고 길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낳고 싶으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너 주여서 하는 것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도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서울 와서 새로운 것을 보지요 전차라는 것만 떠입고 높은 빌딩도 가면 상상할 수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서울보다 더 높으시오 우리가 보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된 병장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 예수님은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야 아 38년 된 병이 아 나는 못 걸어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요 전혀 다른 두 생각이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분이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거 아는 분인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분이 모를 리가 없는데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네 웃기는 사람 다 봤네 내가 어떻게 걸어가 나 그래 발버둥 치워도 안 됐는데 자 이 병자는 한 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처음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늘나를 오신 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불쌍해서 빵 쪽 하나 던져주고 어떤 돈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서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를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어떻게 걸어가라고 나는 못 걷는데 내가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워도 안 댔는데 이 병자에게 생전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 목소리가 귀에 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 병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막 문제가 생기죠 달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걸어가면 내가 어떻게 걸어지지 너 있었어 나 얼마나 걸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넘어지는데 안 돼 나는 복잡한 것이 마음속에 온 것 왜 하늘나랑 것은 다른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난 안 돼요 빵조각이나 하나 주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십일조 내는 것도 중요하고 번거만이 한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없던 것보다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넌 나하고 달라 내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못 걸어간다고 생각해 못 걷는 거야 난 네가 못 걸어갈 수가 있어 네가 내 말만 너도 걸어갈 수가 있어 네가 내 말만 너도 걷게 돼 이 말만 받아봐 내 말만 받아봐 근데 이 병자는 나 못 걸어 해봤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라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진짜 놀라운 기억이 하나 일어난 것은 병자가 지금까지 나는 못 걸어간다는 생각이 딱 차 있었는데 한 번 일어나 봤으면 다 걸어나봐 tanta 걸어간다 뛰어 봤으면 한 번이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꿈꾸던 사실 Jezus님 예수님 일어나 자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못 걸는데 저번에 날고 걸으라고 하시네 난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산 결과가 뭐야 거짓노란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진짜 이사회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도 없고 한국말만 들을 줄 아는데 예수님으로 말면 살고 싶어 마음을 시작해야 한다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난 자리를 못 들고 걸어가다 못가고 그 생각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마음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래요 여기 검은 마스크 쓴 형제도 내 생각은 다르고 안경 낀 자매도 생각이 다르고 그분은 지금까지 내 생각이란 세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삶을 만드냐면 나다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분다운 삶이고 내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다운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의견에 살았는데 저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하고 다른데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인데 내가 내 생각을 한번 버리고 저분의 말에 따라 움직여 보자 그게 우리 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현상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죄를 경험했고 나쁜 짓을 했고 모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하는 말씀을 버렸어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시네 예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렇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못 걸어가는데 저분은 걸어가라고 하시네 저분은 난 몰라서 그렇지 난 한번 걸어가라고 안 할 거야 말씀 안 하시는데 난 못 걸어 어떻게 걸어 내가 얼마나 걷고 싶어서 안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이 문제에 워낙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당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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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더물게 한 사람은 자기 생활을 못 걷는 거 알지만 저분은 예수님 말씀입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하고 다른 생각의 생으로 나를 끌어가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을 읽지만 기도를 하지만 헌금을 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만 중요한 그게 되지 않아서 그냥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장르교를 다녔습니다 제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죄인이란 때 전혀 동의 없이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장훈원도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온 교회가 다 죄인이예요 그게 이제 38년 된 병장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건 죄인인데 성경은 뭐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틀리네 성경이 틀려 지금 나를 의롭다고 하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네 그리토 예수 하나님의 구속하네 그리토 예수 하나님의 구속하네 그리토 예수 하나님의 구속하네 수없이 많은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틀리면 죄인이 맞는데 성경은 알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난 죄인인데 성경이 잘못됐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헛소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잘못됐고 그 이야기 이러면서 이런 말할 때나 설교지 말고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성경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냐 뭐라는지 아십니까 파옥수무사 이다인이라고 해요 예수 피로 죄 씻어졌다고 이다인한테 왜 다 죄인이시면서 의인이야 말도 안 돼 성경을 안 볼 때 그 이야기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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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니까 내가 어렵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 내 모든 죄가 사회에 적고 의로운 게 맞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는데 이런 9살까지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마땅하다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상님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도 당연히 죄인이지 죄인을 지어서 죄인이야 I've sinned so I'm a sinner 내 생각이었어 that's how I thought 손끝만큼 더 심어 not even a speck I had a doubt in me when I read the Bible 예수는 나를 어렵다고 해요 the Bible was telling me that I was righteous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He was delivered for our offenses 우리 어렵다 하지만 다시 살아라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내 눈에 봤던 죄인이 맞는데 왜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인이 맞는데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예수님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맞은 내 생각이 옳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두 가지예요 난 죄를 지킬 죄인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한쪽으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there are people who give the priority to the word of Jesus than their thoughts 그걸로 하는 신앙이 결정됩니다 so that's where our spiritual life is decided 김유녹 자매님이 있습니다 there was a sister named 김유녹 미국의 캔사시티에 있는데 she was living in Kansas City in the States 지금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I heard that she moved recently 하루는 제 아는 김유녹 자매님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sister 김유녹's younger sister called me one day 미국에 사는 언니가 암액을 냈어요 pastor my older sister was living in the States she got cancer 가족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가족 돈을 모아가지고 동생을 주면서 네가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 표도 사러 가고 그 언니 미국에서 혼자 사는데 아직 남편은 살지만 가족 없이 그쪽 가지고 사는데 and your older sister she's having a hard time in the state because of the cancer you go there with the tickets 돌봐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위로하다 와라 so you assist her you help her out making food and cooking food for her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죽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돌봐주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so they thought that she was going to die so until she dies you go and help her out 그저 언니가 가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so on her way she called me by phone oh pastor my older sister she's dying of cancer 제가 이야기했어요 so I told her 암 환자가 가진 마음의 상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you know most cancer patients they have this kind of heart 네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해라 so you should tell her this and you should tell her this world of faith 전화와 이제 끊고 자매님은 미국 갔어요 and then we hung up and she went to the states 아 내가 좀 잘못했다 then I thought oh I did it wrong 자매가 그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직접 그 자매한테 좀 이야기하면 좀 더 좋았을 건데 instead of she talking to her sister like that I should have called her 전화번호도 모르고 I didn't have her phone number 그래 있었는데 so I just stayed like that 모든 날에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번호가 떴어요 한국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르니까 언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처음으로 전화로 이제 통신이 알아대었어요 제가 암 환자가 가진 마음의 상태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자매님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믿음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매는 암세포 암 별로 무섭할 거 없습니다 믿음관념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요 자매는 참 좋아졌어요 내가 한 며칠 얼마 지났는데 다시 전화를 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수척에 있었어요 아 이젠 자기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 복사님 저 너무 괴로워요 왜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있죠 근데 왜 못 먹어요? 항암치료가 너무 입이 썩 괴로워서 입맛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 웃었어요? 자매님 이야기 들으세요 아무 환자가 입맛었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건 죽을 사치예요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어떤 약보다는 면역체계만큼 좋은 약은 없어요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려면 영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밥을 먹으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그 입맛 쓰고 항암치료받고 먹히지 안 먹어 그거는 진짜 한국말로 말하면 너무 복해 겨워서 하는 소리예요 자매님 약을 쓴 약이 있지 약이 무슨 달콤한 약이 있습니까 다 써요 그런데 다 먹잖아요 자동차는 입맛을 몰라요 기름만 넣으면 가잖아요 밥먹는 게 자동차 기름만 넣는 것 같아요 자동차 기름만 넣으면 자동차 안가듯이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자매님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것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제 성도들이 목해자를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그럴 때 나타나요 목해자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믿으면 내 생각에 맞과 안 맞 그 말씀을 따라가고 목해자가 시들하게 보이냐 근이가 보통 다는 건 목해자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 박태선 문선명 이만이 다 자기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웃었어요 이만이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안 죽을라면 넓지를 말아야 돼 늙어 가는데 왜 안 죽어 늙어 가는데 죽어가는 건데 다 거짓말을 안 죽어 다 죽었어요 난 솔직해요 주님들께 오시면 나도 죽을 거예요 내일 모레 80인데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 건강을 몇백 년 있다가 살지를 못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잡수해야 돼 그 자매 참 귀한 게 저 잘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네요 그 자매는 그날부터 내가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음식을 식탁에도 올려놓고 방에도 넣고 탁자에도 올려놓고 허통났다고 다친 거 주워서 먹었다고 너무 놀라운 것은 한 일주일 몰라보게 저 아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부인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밥을 안 먹으려 그래요 형제야 먹어야 돼 병에 제 약보다 음식이야 한 숟가락 손만리 입에 넣고 집에 담겨가지고 녹여 씻고 그래가지고 그냥 삼켜 그래야 힘이 나 먹어야 돼 예예 전화 끊었어요 5분 뒤에 전화 왔어요 아내가 전화했어요 부산 얘기 아빠 또 뱉어요 뱉어 속으로 농구 안으로 뱉어 한 말 듣게 무슨 얘기라도 안 들어요 당연하죠 난 의사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종이지 그래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자기 판단 따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먹는 건 먹어야 돼요 이 자매는 딱 일주일째 얼굴이 확 달라지기 시작 너무 귀한 것은 자기 생명 어디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얘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씩 갔어요 자매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통화가 되고 자매가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얼굴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했어요 왜요? 위경련이 일어나서요 불었어요 자매는 지금 위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안 일어나죠? 내가 웃었어요 왜 웃어요? 자매는 난 웃겼잖아요 내가 언제 웃겼는데 웃긴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나다가 안 나면 나은 건데 그래서 안 그래요 위경련이 일어나서 안 나면 다 한 건데 왜 웃긴 해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 안 해요 위경련이 오기 기다렸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니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걸 받으러 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종은 뭐가 종이냐면 성경을 읽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내 마음이 맞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 옳은 이야기보다 나아요 38년대면 뭘 결정해야 하냐면 내 생각과 예수의 생각 사이에서 나는 못 걸어간다 예수님은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신앙은 이거 외에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요 in our spiritual life this is the problem that we face these days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your thought is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네 그러면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어이롭다고 하셨네 그러면 어이로운 거야 예수님 내 죄를 싫었다고 하셨네 내 죄를 싫은 거야 예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네 기억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That's what we mean by believing in Jesus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못해요 But you still add your thoughts 그러고 마귀는 이런저런 관계는 다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계속 못 빠진 않는 거예요 But Satan will still nail into those different thoughts into your hearts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And then he will say 나는 믿음이 없어 Oh I have no faith I have no choice That's what they would say 믿음 없는 게 뭐가 믿음 없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by having no faith?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Not believing the word of Jesus That's what you mean by having no faith What do you mean by having no faith? 믿음은 믿음이에요 If you believe it that's faith That's to believe the word of Jesus 그 예수님 말씀 믿기 위해서 내가 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So don't ask me to believe the word of Jesus or not You shouldn't ask whether this is the word of Jesus or my thought No matter what my heart says the word of Jesus is right And take a step forward Then God will begin his work in you 교회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역사 일어나지 않는 사람 Although the people who may come to church but those who cannot experience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린 받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It is because they are bound by their thought They are not trusting the word of Jesus No matter how I look at myself I'm a sinner I committed theft I told lies I'm a sinner But Jesus says I'm righteous He said he doesn't remember my sins anymore He said my sins are washed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My sins are washed then That's how I believed From then on I began to change Not only in the problems of sin Even in the life Problems of life In everything I could apply this 내 생각은 이런데 This is my thoughts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it 성경이 옳다 Oh the Bible is right 내 생각은 틀려 My thought is wrong 반만 경험하고 오랜 내 생각은 틀려 말씀이 맞아 No matter how much I think my thought is right but it's wrong The word is right So many people today 하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달라 They trust their thought more than the word of God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니고데모씨 said to Jesus 사람을 늙으면 어떻게 그것도 낳을 수 있습니까 When a man is old How can he be born again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Can I go into the mother's womb and be born the second time 복잡하게 이유도 하지 마라 So don't be complicated Don't have all these reasons 예수님 그것도 낳아야 한다 하면 그것도 낳아야 한다 If he says you should be born again then you should be born again You know that's it 못난다 할 때도 그것도 낳아야 한다 Even if you think you can't You should 한데도 그것도 낳아야 한다 We have to be born again 하다 못하면 물속에다 갔다도 한번 나와라 You should go into the water and come out again and say you are born again You have to be born again You have to be born again anyway 그가야 안 되겠지만 Although you may not work 저희의 그는 낳은 건 뭡니까 What do you mean by being born again? 내 생각으로 사는 것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루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그게 거듭니다 그제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그는 나를 하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But being born again means it is the word of God that rules over me Not only the man who had infirmity for 38 years walking There are many words that God wants to give us in our lives But most people they put the word of God aside and follow their thought that's why God cannot work But no matter who you may be But if you erase your thoughts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If you believe and take a step forward having the word of Jesus in your heart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Then you will all be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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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내게 잘 맞고 내 성품에 맞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못 걷는 거 알아요 그러고 말라고 애써도 안 됐어요 지팡이 졌고 손잡고 이러한 데 넘어지고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열 번 죽어 백 번은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걸어요 그래서 나는 못 걷는다고 마음에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예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탈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걸어가라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쳐다보고 난 못 걸어가고 앉았습니다 난 안 돼 난 믿음이 없어 난 못해 박 목사님이 하지 난 못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어둠 속에 오래오래 묶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위해 돕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으면 중요한데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보고 이것도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데 내 생각은 틀렸다 아무리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38년대 맨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머리를 그려봤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더니 일어난 장면을 카메라를 비추고 사람 밖에 소리를 잡고 일어났네 내가 일어났네 내가 걸어가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내가 볼 때 안될 것 같았는데 아닐 것 같았는데 못 끊는데 그렇게 해도 안됐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예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달이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내 죄가 시도졌다 내가 어이롭다 당장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어이롭다 그랬습니다 도미니카에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 모이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이롭습니다 갑자기 보니가 다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 내가 어이로운 건 죄 한 번도 안 지어야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어이로운 건 내 어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어이로운 건 그리토의고 내가 말했어요 오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거짓말 수없이 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합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까 도둑질 헤아릴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큰 소릴 칠 때 있다 죄인이라도 너 날 입을 다물었다 왜 예수님이 어이롭다 예수님이 어이로운 거 아니야 성경이 어이로운 거 아니야 한 운전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은 거 아니야 성경이 뭐 줄까 읽어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 하나님 영광이 갑없이 어이로운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냐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성경이 어이로운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이 내 말보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성경이 어이로운 게 맞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it was simple like that 와아아아 이런 하더라 and all the pastors began to say 와아아 and they 아멘 and they shouted 에이맨 아멘 아멘 and they all run up to the podium 손잡고 고맙다 하고 책에 사인해달라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and they shook hands with me and they thanked me and they called me father and they told me to sign the autograph on their books 그래서 이제 뭐야 아들도 많고 동생이 많고 I have so many younger brothers I have so many siblings 너무너무 기뻐했어 they were so happy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 맞아놓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보다 더 지혜로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보다 더 지혜로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만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진 게 확실해도 아무리 악을 많이 저지라도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 지혜로우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못 걸은 걸 알지만 예수님은 어렵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못 끝난 자기 생각이 예수 생각에 졌습니다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역사가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가라 그는 걸어간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Of course that doesn't mean I obey to all the words of God well 또 저도 실수할 때 myself too from time to time I make a mistake I do some wrong things and that happens from time to time 그러나 제 마음 하나는 나보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뤄야 한다 내가 암만 볼 때 죄인이라도 말씀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이다 내가 암만 더러워도 말씀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추해도 성경이 나를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다 이제 내 생각보다 성경을 말이 아니라 조금만 위에 올려놓으면 신앙 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말을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보다 위에 올리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아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죄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련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도 안 했고 그치요 선한 일도 안 했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I just heard the word of Jesus 일어나 내 자리들을 걸거라 예수님 자리들을 걸어가라 신의 그럼 그러면 됐네 그겁겠네 I will then walk 그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쏘겨서 그렇지만 난 죄인이야 전 그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 요한이가 증가를 쏘게 죽어갈 때 요한이 증가한 죽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품에 한 번 안기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너는 살아 예수님 너와 같이 계셔 성자 요한이 악마하면 새 힘을 얻나겠어 네가 하나님을 악마해봐 난 반드시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만났을 때 마귀가 지인을 치고 불가능하다고 안된다고 끝이라고 그렇게 다 결정을 내린 사람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요한이 악마해봐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증가의 독이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 균형 없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 어느 시간 먹어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 요한이가 두세 시간의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엠엘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돈 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 일기 직전까지 왔어요 한 번으로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가 왔어요 박수지 선생님이십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얼마? 몇백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현대백화점을 만들고 사모님은 벌써 옆에 있는데 어? 이상하네요 경찰 신고해드릴까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좀 이상한데요 그러라고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고 혹시 주민등록은 누구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선생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을 거라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다 들고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은행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오락하더라고요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내 마음이 못해요 난 약간 떨빵한데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전화했어요 김성훈 목사였을텐데 우리 은행에 다니는 사람 있느냐고 아 예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쪽으로 가서 길을 건너는데 파출소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라고 여기 있지 생전처럼 내발로 파출소 걸어들래 파출소 소장하고 직원 둘이 앉아있다 아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 한번도 할아버지 생각 안하는데 그때 사람도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너 하나 물어보라고 아 그럼 말씀하시죠 내가 주욱 이야기했어 아 할아버지 가면 안됩니다 사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왔느냐고 아직도 놨어요 경찰관이 그 사람 전화 받아보겠냐고 경찰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그 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경찰이 딱 끊어버렸어요 팔조사 그러지마 욕을 시큐나지 그렸어요 사귀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형제들이 야 우리 존경하는 박옥수 모산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렸구나 신호를 위반해 가면 왔다 가더라고요 사귀를 안다 하기 참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사기당할 게 딱 알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 더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채원이가 자기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싸웠어요 성경을 봐라 요한의 악마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다 성경은 그러시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악마는 해봐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이건 내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정신 차려 하나님을 악마해 반드시 한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실 거야 그 형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하나님을 악마 저를 불주사님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밤이 깊었는데 이제 날이 새어 가는데 간호사가 이제 졸라 깼다 가더라고요 아 어제 그 환자 지금 죽었을 거야 시체 처리하는 거 아니야 가서 보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 세상에 기저기 이 환자 지금 죽은 혈압이 올라가고 어디서 왔어 간호사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형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먹으래 하면 하나님 일을 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쪽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애고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면 사탄에게 속는 거야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난 망해 그걸 확실하게 잘 믿었을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말씀을 따라서 38년대 명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다 걸어가라고 할 때 마음속에 난 못 걸어 하는 생각이 꽉 찼어 내가 그렇게 글을 봤는데 한 번도 못 걷는 게 사실이야 확실해 근데 나는 그 생각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그래 난 못 걷는 건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했어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걸어가라고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보다 더 믿으면 나 죄인인 것 압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요 거짓말 말할 수 없이 죄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어이로운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조륵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온전히 했다 나는 온전히 하지 않지만 하느님 온전히 하시면 온전합니다 우리 생각을 버립니다 원할 많은 사람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난 누워다 나를 더 잘하라 내 생각을 잘하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에서 돌아가서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못 걷는 거 알지만 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내가 이제 말씀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는 거예요 두 손을 땀을 짓고 일어나서니까 서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있네 걷고 있네 제발 이 꿈이 아니기를 이 꿈 아니기 아 아 꿈이 아니네 사실이지 한세가 지금 걸었어 look I'm walking 자리 뚫고 걸어가라고 했지 자리 뚫고 막 뒤돋고 걸어갔어 정신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야 너 아저씨님 왜 짐지 짐지고 걸어가 걷지마 시끄러워 나를 걸어가라 지금 낫게 하니까 나를 걸어가라 난 걸어갈 거야 시끄러워 누가 너를 낫게 했는데 나도 잘 몰라 그럼 걸어가라 난 걸어가는 거야 나 아직은 내 성경을 예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예수의 말씀도 훨씬 더 나하고 가깝습니다 내 생각을 사랑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떠하든지 내 생각을 벌이십시오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주님이 어렵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면 거룩한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한다 하시면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면 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생각하고 주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하고 주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게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당신을 거룩하다고 하시면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쉽지요 쉽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지요 여러분 생각도 살았지요 주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저 종종 제가 제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웃치고 또 돌이키고 또 성경을 알기에도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놀라웠게 내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도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소유에 있는 수많은 경험, 지식 다 놓고 내 마음은 예수님만 계시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옮겨봅시다 저 자매는 꼭 예수님 같아 저 형제 정말 달라졌어 저 형제 전에 안 그랬는데 저 형제 진짜 놀라워졌어 신령해졌어 거룩해졌어 하나님 역사에 간단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말씀을 높일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해서 말씀을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모든 복잡한 많은 문제를 분어뜨리고 여러분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복되게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복사님 맨날 김천에 있을 때 그 형제 있잖아요 배성만 형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년 전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자는 몇 시냐 67살입니다 그때 17살입니다 지금 50년 전이니까 67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 와 예 무슨 일을 하니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서울에 강남계에 고속도로 바로 보면 강남계가 보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에 고속도로 우리 교회를 보라고 저마다 불 켜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아아 달려가더만 교회만 보여요 곁에 와서 옆으로 빛들죠 이 교회에 와라 이 교회 쳐다봐라 이 교회를 기다려라 난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어요 고속도로 내가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도로우선을 만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했을 거예요 강남계에 옥차다 몇 킬로 왔다가 다 와서 옆으로 딱 이 교회를 봐야 돼 이 교회에 와야 돼 그래야 그듭나 제사 안 받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강남계 뒷산은 매일 바뀌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신찬옥 장롱 우리 교회에다 운동기구 갖다 놨다 그가다 에서신 남 건너에서 운동하라고 나이부터 신분도 운동 좀 하세요 한 번 살 안 밖에 돌고 운동을 줄 알고 허리도 한번 일으켜보고 돈 안 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춤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기 나는 건 부산 가니까 그 엑스포 그 저걸 다 꽂아가지고 벡스코 벡스코 저 뭐야 몇 백만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자리에 있는 어이가 다 시에서 결제해가지고 허가받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두 차례 말씀을 전하고 KTX 타고 올라왔어요 정신 먹고 또 오늘 저에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부산 내려가야 돼 한 시 차를 차표로 사놨더라고요 하 기뻤어요 부산의 형제함에도 너무 힘있게 주를 사러 가고 쉬는 시간에 많은 사람 상담하러 왔어요 감사했어요 이민철 모두 참 기뻐해 그게 이제 그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 건물 사이에 돌아가는 공통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뭐 130대인가 세울 수 있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아 그건 모르고 주차장 지하실 파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네요 아 그건 너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 백스코 헝이는 저 뭐야 우리 가까워가지고 우리 간다 보면 좋은 지구에 다 돌려줘요 저 형사할 때 항상 제 호텔은 제일 좋은 방 무료예요 어제 호텔을 줬는데 안 보고 집에까지 왔어요 어제 집회할 때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는 스크린이 적은데 크니까 무대 넓이가 22m 절 앞에 그냥 못 보여요 이렇게 돌이를 봐요 어제 그래가지고 저 뭐 칸타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그건 또 우리보다 음향이 좋아가지고 왠 그 물이 뚫더라고요 이제 그 형장이 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cooperative terrifying 그 저음이 나올 때 뚫뚫뚫뚫뚫뚫 뚫뚫뚫뚫뚫뚫뚫ire가지고 아직 안 됐다 하더라고요. 장영철 모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많이 여실 것이고 더 귀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걷지 못한 38년 전에 걷는 것처럼 여러분도 걸으면서 병자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성경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없다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